다음 곡은 저희 패션들의 볼 수 있는 압주를 볼 수 있는 그런 곡을 준비하겠습니다. 저희 다음으로 준비한 곡 5.55에 눈이 마주쳤을 때 6.55에 눈을 먼저 눈이 맞췄을 때 서로 걸쏘을 때 보고 계시만 아프고 어서 묶어져 밟는 전화의 눈을 달아 봐 너로 불렀는데 마슴을 맞췄을 때 이 하늘은 너를 너를 깨워버렸어 너를 깨우는 내가 내 눈앞에 있어 오늘이 맞췄을 때 그냥 놀라버렸네 내가 왜 지랬을까 너무 나쁜 날까 너로 불렀어 얼굴이 맞췄을 때 고소 너로 불렀어 tenemos Ooooh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